4시간만에 끝나네? 자체가 아니 아직 끝난건 아니긴 한데 네 안녕히 가세요 나 원래 이거 보고 끝내라켓디만 와아 야 이거 쩌는데? 무한의 촉수 무수한 촉수? 무수한 촉수 뭐야 아 이거 관련된 그 말이구나 아 나 갑자기 이거 끝내게 될 줄은 몰랐네 와아 얘 진심 웃긴데 이거? 나 완결 나 그냥 그것만 얻고 음 드디어 음 얻었네 음 지식이 이거 한번 알려주고 어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갔는데 끝났어 끝날거 같애 이거 어디있으면 끝날거 같애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거? 이 게임 대단한데? 아니 꽃 끝내려고 할때마다 끝나지않는 아주 멋진 게임이야 끝날라카니까 끝날라카니까 끝하지않아 lasse 자 오픈 잠깐만 어디 문이 열렸니? controle 길어 Vid 동굴과 같은 그런 느낌인가? 이게 진짜 동인시 같은데? 보면? 저서 마법부가 45 자자 한 번만 딱 하고 엇 젓 자 이 주머니에는 이상한 건들 주구장창 많구요 닫고 아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뚫어갖고 가는거구나 는 아닌거 같은데? 단편 아르테움에서 대장간 그리고 보루 두어분 방패 해적왕 상급궁술 필요없고 아 장갑 필요하지? 맞다 지금 난 장갑 필요하지 맞다 깜빡하고 있었다 장갑이 필요하면 껴야지 뭐 저서 활의 데미지는 더 상승했다 근데 어디로 가야된대? 아 아 저기 책있네? 책있네? 책잇으면 책잇다가 말해주지 이씨 엿보는 구체 엿보기 구체 엿보기 구체 스카이님 줄여서 말하면 그거예요? 허허허 덩가드랑 진짜 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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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네 전설 난이도가 아니니까 전설 난이도가 아니니까 오우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이 그만하세요 난 당신들이랑 놀려고 한게 아니에요 아 싸우려고 한게 아니에요 아 싸우려고 한게 아니에요 저게 왜 당기세요? 아앗나 들켰네 아앗 여기 막다른 길이요? 아앗나 이거 홀리 지저스 홀리 시시다 이거 뭔 놈의 길막을 하냐? 막혔고 막혔고 이렇게 여긴가 뭐지? 길을 잘 찾아온 건가? 길이 맞는 거 아닌가? 또 모르겠어 지금 맞겠지 뭐 여기다 아유 되게 귀찮게 만들었다 여기 너무 귀찮은데 이거 문이 열리네요 이거 뭐요? 지구력의 세묘 감사합니다 가자 미락을 뚜껍 해갖고 열심히 놀아야지 아우 야야야야야야야야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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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촉수한테 맞아갖고 죽을 뻔했어 이런 더러운 촉수물 이런 더러운 촉수물 자꾸 촉수가 날 때려 여기 문이 열리겠지? 는 저게 열리네? 어허? 딴 거였어? 좋아 가자 어으씨 촉수 어으 야야야야야야 냄새나고 더러운 촉수물나라 한마디로 말해보면 개냄새나요 호우 호우 그럼 나와라와라 뚝딱 호우 잡았잖아 또 이제 뭐하라고 아 여기 길이 있네? 어 음? 몰랐어? 야 그럼 저건 뭐야 저 왜 문 안 열어줘 쉿 아 이거 열고 가는 거였구나 럭커 럭커 아니에요 그거? 자 마지막 5편 5편 뭐 그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저장 한 번 빡 하고 갑시다 아씨 5편이 마지막이 아니었어 이럴 진정 네 실수를 했군 네 실수를 했군 잠시만 이거 뭐여? 야 이 씨껍새 사치 베이커 같은 새끼 으응 아유 이게 무슨 탄맥 게임이여 탄맥 슈팅 게임이여 이거 마지막 일격이다 임마 아아 야 여기다가 뭐 올려야 되냐 이 씨 이런 젠장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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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칼날 같고 앙 무는 칼날 아아 이거는 엿보기 구체 아이 더러운 새끼 또 나왔어 아아 어디 지금 시 쯧 시컷 땜에 시컷 했어요 좋아 이거 놓고 마지막으로 저기만 여기 놓으면 오우씨 됐다 책들이여 힘을 모어라 다음권으로 가는건가요? 다음권이네요 정말 마지막이겠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갑시다 예라잇 준비 다 하고 왔는데 또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아닌가 끝인가? 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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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장 가자 왜 저거 뭐야 시컷였네? 한 명은 저기 있겠죠? 혹 아마 저게 드래곤 형상 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드래곤 형상 예쓰 다 외웠다 자 자 이제 의지를 꺾어볼까 안돼 야 그걸 피하냐? 시 아 그걸 피하고 난리야 이제는 미안타이야 어 야야야야 어 잠시만 나 이거 맞는 아 나 뱀파이어니까 괜찮구나 así 은手 늦母 암 넷 선생님 흰 입냄새 아이야 냄새나아 입냄새 유즈키 유카리님은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하는거야? 족소로 몸을 잡고 입으로 칼라 뭔 말이야 그게 저 새끼 입냄샌나 여기와라 좋아 얘 못난다 얘 못난다 멍청이 아 아 하늘을 못나는 대신에 뿜뿜뿜을 수 있구나 뭔가 단어들이 애로동이지에 나올 것 같애 왜 중증인데 이거 일단 용원에 대한 그 대기좀 하구요 어 용원을 써야되는데 용원을 못쓰고 있어 아니야 난 이거 써야지 용원을 조금만 더 모아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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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차소니 바보야 아아 야 너 대가리 박아중이니? 지금이다 아 안녕 하하 하하 가하 갑자기 너에게는 힘이 있군 나를 타라 가는거니? 흐허허 허허 뭐니 이게 가'자 드래곤에 탑승한 상태에서 근처 목표를 마법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드래곤에게 해당 목표를 공격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곤에 탑승한 상태에서 빠른 이동을 하려면 전체 지도를 이용하세요 그럼 갑시다 미락은 강하다 공격을 뭐 어떡하라는 건데 아 여기 다 드래곤이 있네 도대체 이게 뭔, 뭔 능, 뭔가? 이거 좋아 잠시만 그 전에 저장 좀요 예 저장 여러 번 아우야 그래 그래 야 근데, 근데 얘가 푸스 로다에 당하던가? 푸스 로다 넌 전의 능력이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 전의 능력을 지켜낸다 너는 죽을거에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지켜낸다면 내가 그의 능력을 돌아가고 다시 내의 능력을 지켜낸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바로 시작할 때는 아니잖아 야 너 드래곤 형상 갖고 있지 난 없어 이 이 녀석 내 활에 아주 고장헛이 당하는구만 멍청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너 불 전 선택 잘했다 야 어 야야야야 뭐야 왜 죽어 야 야 혹시 너 영혼 흡수했니? 야야야야 뭐놈의 촉수 야 촉수 야 촉수 파티여? 왜? 야 미틴놈아 아 주세기 갑자기 촉수 파티하고 난리야 왜 야 너 촉수 파티가 그렇게 재미있니? 뭐 다시 중간으로 나오겠지 뭐 그 다음에 드래곤 한 마리 또 먹겠지 야 니들은 그렇게 영혼 바치는게 되게 좋냐? 아휴 야 뼈주네 야 뼈만 팔 수 있는 그 정도면은 정말 좋겠다 이야 아휴 뭔 놈의 속풍물을 그렇게 빵야빵야발사하고 난리여 어 안돼 안돼 내 용 안돼 내가 처음으로 길 들인 용이 안돼 안돼 내 용 우리 오빠를 공격하다니 아 잠시만요 야 야 너 되게 멍청하다 이야 어? 되게 멍청하다 이야 아 아이씨 물건 들어갈 공간 없는데 큰일났네 물건 들어갈 공간 없는데 아이고 참 중간으로 중간으로 변화 버리고 방어.. 방폐 버리고 재련현상 어차피 이미 있을거 같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아 드래곤뼈 애매하네 다 내 놔 스읍 아아 이야아 오우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멍청이 야아 야 너 옆구리랑 손 그 사이에 뚫렸던데 이거 뭐니 그것의 service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배 avoir low energy 일단 내가 지내준고 미라 아르벨드 아르벨뎌 아르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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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니? 뭐 나오니? 책이니? 막권이니?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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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감사합니다 미락씨 잘 쓸게요 어차피 드래곤 뼈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자 자 백일몽 이 백일몽에선 어떤 능력을 줄 것인지 난 정말 궁금합니다 흐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오오오오 Level 외 없애? 야 이거 몰 없.. 왜 없애 이런걸 뭔데? 이거 뭐여? 저겨 tongue Dana 뭐 없애자는겨? 어? 뭐 없애라는거지 이거? 일단 한손검에 들어간 두개? 빼는건가? 내가 뭐 이상한 곳에 넣었던거 빼는건가 이거? 전 빼듯이? 그럼 한손검 없애지 뭐 어 아 드래곤 용원을 사용하여 특성을 제거하고 포인트 두개를 다시 얻어갈까?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 드래곤 그거 아 용원을 없애는... 무로써? 아아아아아아 아아 이 특성을 없애는거구나 오오오 굳이 이걸 없애도 돼 어차피 한손무기 100 찍으면 전설화 해갖고 넘겨갈 수 있잖아 드래곤 용원은 뭐 쓰지 뭐 좋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손무기에 있던 두개를 뺐고 은신쪽에 있는 어 은신이 아니고 소환마법쪽에 있는 찍어 찍어야겠다 소환마법 2배가 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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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제 끝인 것 같애요 하하 끝이야 더이상 없어 자 이제 이거 눌러서 솔스트하임으로 가면은 끝인 것 같은데? 뭔가 스카이림 오늘 내론 끝내긴 했다 하하하 한 다섯시간 정도 해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한시간 정도는 약간 내가 뻘짓 해갖고 문제였다 치고 저기요 저기요? 저 잡아왔어요 저 왜 왜 왜 왜 뭐요? 뭐여? 창조주의께서 너를 드래곤본으로 만드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걸 잊지 말라. 뭐 그렇대요?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그, 끝났는데 뭔가 허전하네. 흐하핳! 뭔가 허전하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일단 어, 날씨 좀 개개하고 아, 이게 좀 뭔가가 좀 그런데 이거. 어핳! 약간, 어, 뭐지? 어, 약간 다양한 이런 퀘스트가 있긴 한데 뭐지? 어, 드래곤본 끝나는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끝났더라고 다시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일단 어, 이번에 얻은 아이템을 입음으로써 정말 마지막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락한테서 뜯어냈던 거 있죠? 자, 미락, 미락 로브, 미락 신발, 미락 장갑. 그러고 나서, 모노클 빼고, 녹음망토 빼고. 그 다음에 여우 가면 빼고. 자, 이렇게 빼면은, 뭐, 미락이 입고 다녔던 옷 그대로 입을 수 있어요. 단, 요거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 원래 같은 경우에 매지카 증가는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드래곤 숨결과 마법으로부터 매지카 15%를 흡수합니다. 공격받으면 일정 확률로 촉수의 괴물을 생산합니다. 미락 로브로 뭐, 5% 추가한다. 뭐, 5% 추가. 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원래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 이거 그냥, 이것도 그냥 대마법사 로브처럼 매지카 그 15%, 150% 증가시켜주고, 재생률. 이건 없어요. 원래 이건 없어, 능력이. 이거는 원래부터 40이긴 한데, 뭐, 그렇고요. 예, 어쨌든, 예, 지금까지 스카이름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아마 폴아웃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세상을 하면서, 저는 이만 스카이름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 뭐지? 모르겠다, 이야. 예,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밌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바, 쎄이.